아름다운 색과 둥글둥글 탐스러운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름꽃, 수국. 수국은 특이하게도 살아있는 리트머스 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데, 왜 이런 별명이 생겼는지 알아볼까요? 지금 눈앞에 있는 수국의 꽃 색깔을 잘 살펴보세요. 푸른빛의 꽃, 붉은빛의 꽃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수국꽃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알루미늄이 많은 산성 흙을 만나면 푸른색을 띄고, 알루미늄이 적은 알카리성 흙을 만나면 붉은색을 띄도록 만들어준답니다. 어떤가요? 정말 살아있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겠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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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